대개나가 제시한 대륙이동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시험 문제에서 물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대륙이동의 힘을 설명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대륙이동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게 뭐가 있냐면 과학자들의 배타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대륙이동 쪽이니까 우리 지구학으로 따지면 땅, 지질 쪽에 관련된 거지 지질학자들의 전문 내용이거든 백애나가 지질학자가 아니고요 기상학자였어요 날씨 연구하는 기상학자였어요 기상학자인데 세계지도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대륙이동의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대륙이동설 논문을 딱 제출합니다 근데 다른 지질학자들이 보니까 같은 지질학자가 내면 상관이 없는데 날씨를 연구하는 기상학자, 백애나 기상학자였던 백애나 이 새끼가 갑자기 자기네 전문 분야에 와가지고 논문을 내니까 좀 기분이 나쁜 거야 게다가 이게 전혀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게 쓰레기 같은 이론이면 말도 안 되는 걸 쓰고 있어 그러면서 무시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말이 잘 돼요 말이 잘 되니까 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힘이 뭐야 그랬더니 백애나가 뭐 이거 이거 쥐 않았을까? 그 생각에 얘기했던 그럼 힘이 너무 적은데? 힘도 설명 못하는 새끼야? 무슨 논문을 쓰고 지랄이요? 꺼져 이 새끼야 그러니까 백애나가 거기서 꺼지는 게 아니고요 누굴 찾아가자면 백애나 장인을 찾아가요 장인, 여기 또 장인 나옵니다 장인, 와이프의 아버지 왜냐하면 그 당시 백애나의 장인이 전 세계 지질학계의 최고 대빵 중 한 명이었어요 지질학계의 최고 대빵 장인을 쫄다고 이 새끼들이 내가 너무 썼는데 말도 되게 잘 되는데 이거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혼정 내주세요 그러니까 장인이 백애나한테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꺼져 이 새끼야 그래요 왜냐하면 날씨 연구하니까 날씨나 연구하지 왜 우리 전문분야 와서 그냥 기웃고 그러고 그래 그냥 가져 꺼져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1928년에 홈스라고 하는 사람이 멘틀대로스를 내놓는데 이 홈스는 백애나의 장인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지질학계의 최고 대빵 중 한 명이었어 이 사람 지질학계의 대빵이었어 그럼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밑에 사람들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거든 들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해보려면 백애나의 대륙이동설이 맞는 거잖아 그럼 자기들이 실컷 공격했던 그 사람 이론이 맞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홈스가 자기 제자들한테 야 내가 보니까는 멘틀대로 하면은 대륙이동하겠는데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 선생님 그렇네요 야 그럼 이거 대륙이동설 맞는 거네 어 맞을 것 같은데요 야 그럼 대륙이동설 맞다 그래 그러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근데 선생님 봤어요? 그런 거야 뭔 소리야 멘틀대로가 일어나는 걸 봤냐고 물어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 멘틀대로가 일어나는 게 아까 관측기술의 한계라고 돼 있지 100km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그럼 멘틀대로가 일어나는 걸 확인하려면은 100km까지 파고 들어가든지 뭔가 관측상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확인할 증거는 없었어 멘틀대로가 일어나면은 대륙이동의 힘을 꽤 설명은 잘해요 그러니까 홈스가 아마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대륙이동 설명되잖아 아 선생님 말은 되는데요 봤어요? 아니 보진 않았는데 그럼 멘틀대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대륙이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 봤냐고요 아니 못 봤다고 그럼 아니네 그래서 여기 또 인정을 못 받아요 이것도 그 당시에 사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30년 지나가지고 1950년대가 됩니다 50년대가 되면은 전혀 엉뚱한 데서 이제 대륙이동설이 부활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다이немmag이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 גם